지금 친구가 회수원들이잖아요. 지금 친구들 회수원을 다니는데 회수원을 다니는데 당연히 신입사원들은 아니지 선생님 나이대가 지금 17살 정도 되니까 그래요. 이제 선생님 친구들이 대리 정도 당연히 달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친구가 친구에 신입사원이 들어오셨대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부장님, 과장님 나이가 조금 지긋하신 분들이랑 같이 점심을 먹는 거야. 점심을 먹는데 갑자기 부장님께서 조금 아재개 같은 걸 치셨나 보죠. 그래서 아재개를 딱 치시니까 선생님 또래 친구들은 아 부장님 재밌어요 하면서 분위기를 맞춰 드린 거야. 그런데 이제 신입사원 친구가 나름 이제 신세대라고 부장님한테 부장님 재밌어요 하면서 한 말이 부장님 틀리합수? 아니 부장님께 틀리합수 그러는 거야? 아니 내가 겪은 건 아니죠. 선생님 친구가 겪었는데 부장님 틀리합수 하니까요. 거기서 이제 분위기가 싸해진 거죠. 이게 그래요. 요즘 밈이라고 해서 요즘 밈에 틀리합수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거에 이제 자매품이 홍삼캔디 압수 이런 게 있대. 그래요. 이게 만약에 부장님께서 정말로 이제 자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분위기가 싸해지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선생님 친구가 이제 중간관리자급이니까 그걸 이제 무마하려고 이제 애썼다고 막 그러기는 했는데 그래요. 상황을 보면서 와주셔야 돼요. 이런 거 어떻게 사회생활할 때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와 대단하다. 이게 스윙도 너희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난다고 생각하지만 요즘 밈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야호 그만큼 신이 난다는 거지. 이게 나는 뭔지를 몰랐어. 그래서 야호가 뭐야.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쳐보니까 아 그래 예전에 뭐 무한도전에 유재숙 씨가 이제 알리스카 있는 김성덕지를 찾으러 다니면서 이제 뭐야 하고 그래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열심히 깔아가야지 했는데 이런 건 안 돼요. 알았죠. 뭐야 하고 정도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화이팅 합시다. 틀리합수